주식시장에서 개별종목,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해야 하고 그만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. 1년에 수백개의 기업의 이 보고서를 봐야 되고 각종 기사들 매일매일 검색을 해야 합니다.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투자종목을 찾을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. 과연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볼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?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지만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공부를 한 만큼, 많은 독서를 한 만큼, 노력을 한 만큼 성공은 비례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를 촉진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 지식인들의 비율이 높은 시대입니다. 명심하세요.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 상대는 전문가들입니다. 기관입니다. 외국인입니다.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. 주식투자에 있어서 말이죠. 그 비율은, 지식인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그 평균 레벨이 더욱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. 그러니 지금보다 5년 후, 5년 후보다 또 5년, 10년 후에는 점점 주식에 관련된 이 종사자들, 지식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지식 레벨 또한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. 그게 바로 인류, 문명의 발전 아닙니까? 주식투자에 있어서 기다림이야말로, 사실 인내심과 비슷한 말입니다. 주식투자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야말로 투자자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 기다림, 바로 인내심 아닙니까? 그러나 많은,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주식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.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지 시간 얼마 안됩니다. 겨우 짧은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. 지금까지도 그래야 왔지만, 여러분들께서 이 어렵다는 주식투자로 노후 대비를 하시고 성공적인 주식투자가 되시기를 저는 최대한으로 노력 중입니다. 제가 왜 여러분들께서 주식투자로 실패하시기를 바라겠습니까? 말도 안되죠. 나고대는 사람 없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앞으로도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나 저도 사람인데,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하고 무조건 제가 집어내는 모든 종목마다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그 100%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 누구든지 희망사항이지,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, 목표고, 또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, 이 주식투자로 성공 안하고 저만 성공할 수 없어요. 절대로.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?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저도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,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. 주식투자로 결과를 보시려면 기본이 5년이에요. 장기투자자는 사실 5년도 짧은 것이지만,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, 사업,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모으려면 과연 몇 년을 열심히 지치지 않고 일을 해야 가능하겠습니까? 1, 2년, 3년, 말도 안 되죠. 5년도 짧죠. 그렇죠? 똑같아요. 주식투자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 기간하고 똑같은 거예요. 주식투자는 다르지가 않습니다. 주식투자라고 1, 2년 만에 금방 법니까? 그렇게 착오를 하고 우산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영업하면서 내 직업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? 똑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까?